안녕하세요 농촌 브라다입니다. 이거는 찔레나무인데요. 봄에 이렇게 연하게 대가 올라오거든요. 이 연한 부분을 툭 따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. 어릴 때는 되게 지나가다가 보이면 많이 꺾어서 많이 먹었는데요. 지금 어른이 돼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었거든요.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하는데 어릴 적에 했었던 것들이 다시 한 번 되새겨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담고 먹어보기도 하고 할 수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맛은 뭐 특별하게 나는 맛은 없고 아삭하고 연해가지고 씹으면 촉촉한 그런 맛이 납니다. 이렇게 찔레 줄기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